아유 아니 변기 물 몰라요 빨리 씻어요 비누로 빡빡 씻으라고 깜촌에서 왔어? 깜촌에서 왔어도 그렇지 누가 변기에 얼굴을 씻어 병보는 물이란 뜻인가? 네 어머니 그런 거 같아요 대체 어떻게 큰 거 작은 거를 봐? 이 맑고 깨끗한 물에 씻으세요 일단 아까운 물이 눈 감아요 잠깐 아유 빨리 얼굴이랑 제대로 힘이 다 갔나? 우리가 김멜사람으로 보이는가? 신발들은 어디다 벗어놓고? 가르쳐주게 어찌 소피를 보면 되는지 어디다? 병원서 소변보는 거 안 가르쳐줍디까? 정신 드세요? 괜찮아요 여기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에요 소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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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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